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천널뉴스입니다. 포괄적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이단종파 등을 합법화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에 공동 서명했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도 원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며 철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은 김재현,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3건. 하지만 반대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잘못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상적 비판이나 종교적 비판의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나 이단종파를 합법화하는 데 이용되거나 오히려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창기도회 등 기독교계 네 단체는 12일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청소년인권보호협회 등 시민단체들도 차별금지법 반대연합을 결성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남자매너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고 국민의 보도윤리체계를 무너뜨리며 전통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처해하게 됩니다. 표현과 실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두 번째는 종교자유의 제안입니다. 기독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교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전용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다수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원칙에도 벗어난다며 법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예요. 놔두는 게 그걸 막 그걸 범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죄인시하는 겁니다. 보고회에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성적 지향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공동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도 동성애 반대가 당론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당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현재 상태대로는 절대로 입법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한 형태의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저희 세대당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해 새로운 차별을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선의와 다르게 오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미군사연합훈련인 키리조브 훈련이 시작된 지난 11일, 북한 전투기가 700회나 출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여성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사훈련 중지와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과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긴급여성행동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육자휘담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평화의 주체로서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 교류는 물론 국내외 여성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키리졸보 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 전투기가 700회 출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군이 키리졸보 훈련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 헌법 구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국제적인 집단 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남길 필요가 있다며 헌법 구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엔군 참전을 명분으로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됐으며, 아베 총리는 구조를 개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헌법 구조는 2차 대전 후 평화 헌법의 근간 조항입니다. 전쟁과 무력 행사는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군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년이 됩니다. 협상과 비준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큰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한미 FTA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5일 발효 1년을 맞게 됩니다. 아직은 발효 초기 단계라 종합적인 평가가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산업계에선 한미 FTA에 대해 대체로 무난했다는 호평을 내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정부의 홍보가 과장됐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발효 1년 만에 한미 FTA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홍보가 과장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은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됐으며, 수출 증가분 역시 한미 FTA 때문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성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미 수출 역시 2008년 금융이 일어난 다음에 2009년에 급감했다가 회복되는 추세인데, 이거는 FTA와 관계없이 쭉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 농수산물 무역정보에 따르면 당초 우려가 높았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오히려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체리, 자몽 등 관세 감축폭이 큰 미국산 과일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해 우리 농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지난해보다 더 낮은 25%의 관세로 과일이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 감귤농가의 시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 감소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섣불리 국내 농업 경쟁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FTA와는 좀 무관한 이유 때문에 감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작년에 북미 지역의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과 수출이 급감한 그런 측면. 농수산물 분야에서 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농가에게 농업 경쟁력 강화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기보다 정부가 먼저 급변하는 국제 통상 여건 속에서 새로운 통상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 재협상도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일각에서는 ISD가 국내 기업 보호와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ISD가 가져올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상황과 여건에 맞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ISD를 이용해서 자기 권리를 회복받아 이런 게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한미 FTA 발효 1년. 아직 뚜렷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농가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1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ISD를 포함한 재협상, 그리고 새로운 송상 외교 전략 마련과 농업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대주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회원 교단들에게 교회 단임 목사 세습 금지와 목회자 납세에 자발적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공문에서 목회자 84.7%, 일반인 61.6%가 단임 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도 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습 금지 실현을 위해 입법 등의 사항을 적극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공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실무자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 목회자 소득 납세의 자발적 참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회복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교단 차원의 목회자 납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지난해 11월 정기총회 선언문에서 성직자 소득 납세는 공공성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교회협 회원교단은 대한민국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입니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와 대학생연합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개선 등 6대 사안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국가장학금이 비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며, 성적 기준 하향 조정 등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직접 대학교에 투입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서울시립대형 반값 등록금 제도가 전국 학교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 외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대학생 주거 문제를 예로 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6대 요구안에는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 폐지, 비리재단 퇴출, 대학 공공성 강화, 등록금 분납 제도, 입학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제10차 총회 준비를 위한 주일 예배 설교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에는 WCC 소개와 형성 과정, 에큐메니컬 정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장통합과 기장, 기감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자 7명이 지필에 참여했습니다. 4승절때마다 미디어 금식 운동을 펼쳐온 팬머스 문화선교회가 올해는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고난 주간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를 피하고 이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디어에 집중하자는 운동입니다. 콘클라베 개막 첫날 새 교황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콘클라베가 열린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는 교황선출 무산을 알리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교황선출 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로 이어져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투표가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이 제13기 기독교 귀농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농업 기초과정은 오는 4월부터 4주간 진행되며 기초과정 수료생들에게는 5월부터 11월까지 거창 두레누리마을 귀농학교에서의 심화과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내렸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쌀쌀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부산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9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3미터까지 일다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회가 앞장서서 진행해온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저지가 자칫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